저희는 대주 빅뱅입니다. 대주 빅뱅의 아티스트입니다. 빅뱅의 아티스트입니다. 네, 가운데로 무대 중앙으로 이동을 부탁드릴게요. 무대 중앙으로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빅뱅 멤버 선 분이 자리하셨는데요. 우리 무대 중앙에 같이 자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올해 발표한 미니앨범이죠. 오직 얼라이브의 수록곡 전곡을 음악차트 상위권에 올렸고요. 또 월드투어는 매진행렬을 기록하면서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우리 다섯 분 이제. 그러면 우리 다섯 분 시선 일치시켜서 가도록 할게요. 먼저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쪽으로 시선 일치시켜서 포즈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왼쪽 끝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우리 빅뱅 여러분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가수상에서 가장 좋은 아티스트가 될까요? 일단 오랜만에 빅빅 5명에서 이렇게 또 마마에 참석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좋은 상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항상 디오 아니면 솔로로 이렇게 항상 1, 2년간 찾아뵙다가 이렇게 5명에서 함께 해가지고 큰 상 받아서 좀 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안에 저희가 많은 일들을 겪고 이번에 참 열심히 했던 한 해였는데요 뭔가 보상받는, 부탁받는 느낌이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아쉽지만 빅빅 여러분들을 먼저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 thank you for coming tonight, see you later, love you 와이디 와이디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추억 함께 남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빅뱅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한 빅뱅이었습니다 네, 빅뱅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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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